봐봐 두가지 방법인데 두가지 방법인데 다 도움 되는거야 100% 봐봐 선봉진이라고 할게 예를 들게 선봉진 왜 이 두개로 하냐면 결국에 갱프리 2선 뽑고 폭파왕 들어가면 어떤 덱을 하든 1등이 된단 말이야 어? 일단 개념을 알아야 돼 다른 덱들 리롤덱은 절대 안되고 리롤덱은 갱플랭크 8레벨 너무 늦게 가잖아 리롤덱 안되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검사 뭐 육반군 뭐 이런거 이런거 8레벨 무난하게 못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선봉진이랑 총잡이로 하는건데 왜 이걸로 하냐면 선봉진이랑 총잡이는 소중후반 다 강력해 그래서 피관리 돈관리 잘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개로 하는거야 알겠지 이유 처음에 선봉대 잘 나오면 피관리 잘 돼서 하는거야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최종 조합은 사선봉 아니 사선봉이 아니고 처음 이거 뭔지 알지 사선봉 플러스 이적역수 플러스 그리고 요즘 8렙 조합에 8렙 조합에 뭐 쓰냐면 쓰레쉬 카사딘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선봉대 빼고 뭘 빼냐면 모데카이저 뿌삐 이거 빼고 갱플랭크 럼블 넣으면 돼 타이밍을 어떻게 맞춰서 넣느냐 예를 들면 수호천사나 같은게 바로 있으면 1성이어도 넣어도 돼 궁 쓰니까 근데 없으면 2성 붙으면 그때 선봉대 빼고 넣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최종 조합이 결국에 어 제이스 오공 진 애쉬 쓰레쉬 카사딘 갱플 럼블 이렇게 되는거야 총잡이 총잡이는 어떻게 돼 8렙 보통 사싸움꾼 사총잡이 이렇게 쓰죠 이게 초중후반 세니까 피관리 잘해가지고 8렙 가잖아 가서 돈 많이 쓰잖아 근데 미포 안나오면 어떻게 돼 후반에 힘 쫙 빠지지 이걸 대비하자는 거야 이거 어떻게 대비해 9렙 바로 가지 말고요 8렙에 싸움꾼 총잡이 류 전부다 2성 붙이면서 갱플 직스 이것도 같이 사 사라는거야 갱플 직스 아우솔 원래 같으면 이렇게 쓰잖아 아우솔은 9렙에 쓰니까 8렙에 그 돈으로 그냥 리롤이나 해서 뭐 뭐 사총 2성 붙인다 이렇게 하잖아 이게 아니라고 그냥 그냥 갱 만약에 그 미스포춘 안나오면 그냥 갱플랭크랑 직스 집어넣고 직스 아우솔 집어넣고 어? 여기서 사총잡이 빼고 사총잡이 누구 빼냐면 그레이브즈 이즈 미포 나오면 이즈 빼 미포 안나오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미포 나오면 이즈 빼고 미포 안나오면 그냥 이즈를 써 그럼 최종잡이 이렇게 된다고 결국에 사싸움꾼 이총잡이 시원간 필요없어 후반가면 시원간도 필요없어요 후반가면 어차피 잘봐 어차피 갱플 들어가는 순간 싸움 5초 안에 끝나 시원간은 의미가 없어 사싸움꾼 이총잡이 만약에 아우솔 직스 들어갔다 치면 사싸움꾼 이총잡이 사반군 이 폭파광 이게 완성된다고 이게 사싸움 사총보다 세배는 세다니까 아 내가 말했잖아 갱플은 갱플은 일성일때는 수호천사 있을때 넣고 아니면 그냥 이성 붙을때까지 모을 아닐까 이성 붙으면 늘하니까 내가 전판 전판 못봤어? 전판 다시 보기 잠깐만 저장해놓고 오이 보기 잘하 transformer hay 보기 장편 통